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들은 햇빛을 많이 보면 많이 예뻐지고 색감도 예뻐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하지 않은 빛을 받아도 좋지 않은 다육이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민다육 몇 가지를 또 알게 되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좀 소개하고요 나머지는 몇 가지는 제가 알아낸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건 국민다육 중에서 이 햇빛을 보면 갈변을 해서 예쁘지가 않고 좀 푸르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수 수도 햇빛을 받으면 갈변해서 좀 거무티티해지고 안 예뻐지고요 빛이 없어도 오히려 잘 자라고요 그리고 이거 옥두사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분갈이 했던 거 또 여름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자보 자보도 이것도 햇빛을 좀 보면은 또 거무티티해지고 갈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도 이거 잘 분갈이 해서 잘 크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 5층탑 5층탑도 이거 빛을 많이 보면은 또 이제 갈변을 해서 푸른 빛을 안 비춰서 또 예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녹영 구슬 선인장이라고도 부르죠 또 어저께 제가 이거 비보약을 마치고 나니까 좀 잎이 좀 통통해졌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안 비치고 간접햇빛에 밝은 곳에 그냥 매달아 놨는데 이렇게 갈변하지 않고 잘 푸릇푸릇하면서 예쁘게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뭐 있냐면은 시비직원도 있고요 또 이제 용발톱, 옥노, 정고, 옥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약간 선인장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저희 집처럼 햇빛을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제가 소개해드린 거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웃자란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녹영 이런 거는 다행히 잘 번지고 있어요 많이는 아직 크는 모습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에리에리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빛이 부족이어도 잘 크는 거 또 햇빛을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이런 종류 제가 키우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이제 옥두산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에 키우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라서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 같은 경우는 잘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 조절만 잘하면 잘 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접 햇빛 안 빠져도 그냥 밝은 곳에 키우기만 해도 잘 큰다는 이거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 부족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색깔 내는 게 아니고 햇빛을 보면은 갈변에서 미워진 칙칙한 색깔이 난다는 거 그런 거만 생각하고 푸르르르면서 잘 크는 거 이런 거를 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집처럼 빛이 부족한 곳에 키우고 싶으신 분들 특히 초보분들을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거를 국민다육은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를 장만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 오는 날이지만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anız iell Jack ad ad 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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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